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온 유스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강의는 제가 젊어 보이지만 노후를 대책할 나이거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연세가 어떻게 그렇게 진짜 안 들어 보이시는데 저랑 친구처럼 62세입니다 야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이분이 62세 좀 보이세요 누가 봐도 한 63세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워낙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농담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 한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한 후에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가진 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모가 있으시잖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62세인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는 젊어 보이긴 한데 미모 빼고 가진 게 없다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연금을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시죠 그런데 이제 말씀 속에 답을 이미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모?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100세 플러스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사실 100세보다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80세나 90세에 개시할 수 있는 연금을 사실은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건강하고 예쁘시기 때문에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일부를 다시 내가 정말 연금에 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때를 위해서 80대 90대를 위한 연금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62세시면 진짜 노후가 좀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 이미 연금 개시하셔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죠 아유 예 지금 뭐 이분 많이 청춘이죠 예 혹시 그 남편도 건강하시고 네 조금 건강은 안 좋고요 아 남편도 있으시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남편이 또 건강하지 않으니까 좀 더 내가 뭐 준비해야겠다 이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게 드시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